안녕하세요 대게선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배당을 받으러 지금 골드크랩 거의 한국에서 한 70% 에서 80% 정도 이 창고에서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큰 회사 구요 이제 개를 오늘 이제 받으러 이제 배당을 받으러 왔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직접 한번 촬영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구요 여기에서는 이제 A급, B급, C급, B급 있는데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이좋습니다 애들이